조지미슨 대학교 1층 글로벌 라운지에서 4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2023학년도 인천시민대학세계시민캠퍼스 시민 라이프칼리지 개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시민 라이프칼리지 운영의 일환으로 조지미슨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봄 프로그램은 올해 봄학기를 시작으로 가을학기까지 이어지며 봄학기에는 국제언어문화, 현대사회자원봉사, 지역사회속 커뮤니케이션, 갈등분석을 주제로 4개의 강좌가 제공됩니다. 봄학기와 가을학기를 포함한 일련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수강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명예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IBS 서정환입니다.